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2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배팅 증건발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끝났고요 토요경마인데 오늘 금요경마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또 많은 회원님들 한구라씩 하셨다고 전부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어요 다행이고 축하드리고 자 오늘 간단히 보면 제주 일경주부터 일삼착이 또 떨어지길래 아 이거 오늘 또 젖단내 그러고 일경주에 찌부렁 찌부렁 됐죠 7번 9번 16배짜리를 완짱으로 7번 천황후에 1짜리 9번에다가 때려서 16배짜리인데 야 그 백판짜리 4번 천하보검이 끼면서 일삼착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던 제주 A급 첫 번째 승부 5번 가원빛을 대가리로 갔죠 4번 성공과도 4번 5번 4번 5번 거기에 7번 백코신하까지 8.7배가 나왔어요 복승식 쌍승식은 17.8배 삼복승은 10.3배고요 바로 다음 부산 일경주에 또 중고배당으로 한구라를 또 했죠 9번마 하늘 으뜸 원래 대가리는 1번마 세네이트가 팔렸죠 교철이 놓고 갔던 백판짜리 달러박스 브루크링맨이라는 마필 김원수가 탔었죠 멋지게 갔다가 취입으로 날라오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또 짜릿짜릿하게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복승식 34배 쌍승식은 60.9배가 나왔더라고요 부산 일경주 잡아먹었고 바로 다음 또 제주 삼경주는 야 뭐 제 한 4.7배인가 8배 녹음을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3번 8번이죠 3번 리듬조이의 8번 명품바람 바람이 이빠이 불어가지고 6.8배 완짱이었죠 복승식은 2.5배 쌍승식은 6.8배 완짱으로 6.8배 때려 먹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사경주에서 또 멋진 거 한방이 나왔어요 대끼리를 완전히 꺾고 9번마 패블러스 비터는 대가리다 여기 4번마 차밍베스트가 한 2.5배 3배 대끼리 갔었죠 6번마 체스 88이었습니다 9번 6번 11.7배짜리가 또 완짱으로 걸려들었고 4번 차밍베스트 3복 3쌍까지 29.0배였습니다 3쌍은 9번 6번 9번 6번은 제가 그 배팅을 하면서 아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 좀 찍어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생각이 나갖고 갑자기 이게 막 녹음하고 문자 보내고 마킹하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4경주 아무튼 9번 6번 완짱으로 5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10장 산 거 중에 5장이니까 꽤 짭짤했죠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7번 바벨 히트에 2번 해피태양이었죠 요것도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 조졌습니다 메인 승부로 때려 조졌는데 2번 해피태양을 대가리로 7번 바벨 히트 복승식이 38.2배 나왔습니다 이것도 쌍승식은 152.2배고 3복승도 11번 아잔타까지 해서 24.2배 자 오늘 중고배당이 아주 딱딱 걸려들었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에서 또 한구라를 했고 자 마지막 메인 승부에서 또 한구라를 했죠 상한가를 한 방 기셨는데 이거는 뭐 주력이 아니더라도 상한가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노렸던 대가리 거의 백판이었죠 5번만 바벨 히트를 메인 승부에 쌍복 대가리로 멋지게 놓고 10번만 쓰다 맡아 쌍승식이 뒤집혔어요 166.6배 이만큼 차이 났는데 복승식이 79.2배 거기에 7번만 역전 명수가 3복으로 붙어서 3복승도 80.7배가 나왔죠 메인 승부 또 한 번 한구나 요것도 역시나 마지막 경기였죠 제가 마지막 경기 막 바빠가지고 요것도 10장 중에서 7장이 걸려들었는데 요거 복산복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5번 7번 복승식 그 다음에 산복승식도 여기 5번 놓고 산복승식이 또 다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1150인가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요거는 1150인가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아무튼 요거를 제가 왜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첫째로는 조초리 예측권 10장 20장 주둥이로만 나불나불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랜만에 또 이런 거 뭐 예전에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오랜만에 석사리로 한 번 또 올려봤어요 마지막 거 복산복 복승식 79.2배 산복승 80.7배까지 메인 승부 구경주에서 또 멋지게 한구라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연수지점 오늘도 역시나 항상 가는 좌석인데 마지막 경주도 돈 찾아갖고 가는 거는 조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도 20배짜리 거기다 7장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한 천맷백 찾아갖고 왔었고 아무튼 마지막 경주에는 조초리 누구보다 강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일 경마 제가 그 적중은 6개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마음에 보니까 제가 적중 1등이에요 오늘 경마가 상당히 어려웠게 진행이 됐었나 봐요 6개 맞춘 놈이 적중 1등이니 참 힘들었던 그런 경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초리 눈깔에 걸렸던 달러박스들이 오늘은 기가 막히게 늘 갖다 꽂아줬어요 그것도 아주 통통한 배당으로 물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 기분 좋았던 거 빨리 잊고 자 이제 토요경마로 달려가야죠 오늘 토요일 경마 12월 2일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46810 짝수죠 짝수 246810 제주는 4경주 6경주 8경주 오늘은 승부경주가 전부 짝수네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중간에 3개 4경주 6경주 8경주 제주는 이게 잘못 늦네요 제주 4682 과천이 468이고 제주는 256입니다 256 잘못됐네요 256 이경주 5경주 6경주에요 그래서 메인 승부는 제주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 오늘 경마 끝나고 입금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항상 하루전에 입금해주시면 좀 고맙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그렇게 바쁘지 않죠 할 수 없이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자가 이제 또 12,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빨리 12,000 찍고 15,000 찍고 이만 가야죠 아직도 구독 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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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녹음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하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토요경마 승부처 가볼까요 자 과천 이경주 인기마 접전부터 갑니다 자 국산 탈끔마 필인데 직전 직전 경주 택길이 팔리고 조인건 기수가 이빨이 갖다 조졌습니다 이 7번마 이 7번마 맥스마가 약한 상대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슈안 공백 이후에도 잘 뛰었고 이제 정상주기로 돌아와서 더더욱 강력하게 팔리겠지만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처다 일단 7번마 맥스마의 한방 때려야죠 자 이래놓고 7번마 맥스마가 부러지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건져 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토요경마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승부 달라박스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이번 경주 무조건 적중이 돼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숨가쁘게 들어갑니다 메인승부 4경주 6경주 8경주가 진건바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과천 4경주 입니다 국산유권 1400 별정에 0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여기서 상한가를 한 방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벤츠 한 대 가자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배당판이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 모르겠어요 뭐 근소하게 지금 11번 하트케일 라는 마필이 조금 근소하게 더 팔리고 있는데 재떨이입니다 재떨이입니다 재떨이에다가 최외각 게이트에다가 별로 그렇게 그림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때리고 나갈 놈도 있고 직전 경주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놈도 있고 숨어있는 놈이 있어요 이제 걸음이 상당히 늘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나오는 놈도 한 놈이 있고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대봉경주 제가 벤츠 한 대라고 써놨죠 한방 지지는 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4경주인데요 11번 하트 K 와봐야 후착이고 후착권 중에서도 방어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굳이 뭐 꺾을 필요는 없어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11번을 굳이 꺾을 필요는 없다 안고 갈 수 있겠습니다 요 달러박스가 11번 하트 K 정도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 보놈을 노리고 노놈을 노리고 갑니다 기수 등짝도 딱 자가용 기사가 올라탄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당의 완짱 11번 하트 K 11번 하트 K는 방어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4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벤츠 한 대 갈 테니까요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로 이어지는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6경주 국산 5군 1300 레이팅 35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역시나 대가리 팔리는 놈이 덜덜 합니다 자 이 10번 금빛 강우라는 마필인데요 6경주에 이것도 또 죗떨이네요 저는 죗떨이하고 승부의 코를 잘 맞춰먹질 못해요 자 대가리가 팔립니다 죗떨이가 지금 3연속 입상이래서 더더욱 팔리는데 사실 이 국산 5군 직전 경주 일동 박수라는 마필도 그리 센 말이 아니죠 앞에서 무너지니까 이놈도 어부지리로 올라왔고 금빛 강우는 송재철이가 손행을 받아갖고 갖다 더욱 근근히 버티면서 끝걸음이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4번 테마 탄생 그 다음에 7번 뉴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6번 명성 축제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른 마필들 이에요 10번마 10번마 금빛 강우라는 마필이 선행을 못가면 물론 외곽 입암에 물고 갈 수도 있지만 이번 경주는 상대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0번마 금빛 강우를 뒤로 돌리고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바로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한구나 걸렸어요 뭐 긴 말 할 거 없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똑같은 패턴입니다 10번마 금빛 강우가 제가 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세컨메인 두 번째 메인은 요거 뭐 이거 하나 와있습니다 달라빡 샀넘 와있고요 역시나 요것도 중배당에다가 조철이 좋아하는 중배당 한 20배에서 50배 요 사이에 나오는 배당을 조철은 승부처로 잘 골라가지고 맞춰먹는 그런 예상 갑니다 자 요번 경주가 딱 고런 경주 같은데요 적게는 한 20배 많게는 한 50배 요정도가 조철 배당 입니다 조철 스타일 승부처 조철 스타일 배당 요번 경주가 딱 한 20배에서 50배 정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10번마 10번마 금빛 강원은 와봐야 후착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타로 이어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죠 과천은 중간에다 쇼부를 과놀 그럴 예정입니다 팔경주 혼합 4군이고요 1200 핸디캣 레이팅 50점 요것도 또 재밌습니다 오늘 과천 승부처도 달러박스가 대부분인데요 요번 팔경주 선행마들이 드글드글 하죠 어 선행마 좀 한번 볼까요 1번 투온트급 2번 아마존킹 3번 태평파이터 외곽에 10번 라운드위켄드 11번 나홀령우 9번 유니콘 킹덤까지 대글대글합니다 선행마 필들이 앞방을 떠서 가장 쉽게 선행을 받으면 그놈이 대가리고 나머지 선행만은 싹 뒤졌어요 안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는 선행경합이 무조건 일어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오는 놈을 놓고 때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 경주 사전 인기도를 보면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거 뭐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자 요런 거는 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런 거는 항구라 하는 거다 근데 대가리가 헷갈리는 경주는 그런 거는 승부처가 될 수가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배당이 아무리 고배당이라도 조철의 승부처는 조철은 무자비하게 막건질이 들어갑니다 고배당이라고 돈질 안 하면 돈 언제 땁니까 물론 소액베팅으로 레저격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논외죠 논외 근데 조철의 팬분들은 빨따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뭐 조철보다 훨씬 세게 때리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 경주가 완전히 혼전입니다 완전히 혼전이에요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3번 마 태평파이터라는 마필이 지금 근소하게 박태정 기수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래봐야 승군마 아닙니까 4학 7호 감량 3번 태평파이터가 승군마인데 과도하게 인기를 모으는 것 같다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2차고로 승굴했는데 덕분에 부담 중량은 덜었지만 이제는 혼합 4군 좀 더 센 편성에 들어왔습니다 경주 기록도 포아주로에서 1분 14초 9네요 그러면 1분 1분 15초 잡고 4군에서 1분 15초 못 될 애들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인기 1위로 팔리는 게 과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팔경주가 오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세 번째 메인이다 이건 뭐 대가리만 잘 잡아놓으면 반은 먹었죠 조초의 대가리 그냥 걸렸어요 3번마 태평파이터가 아닌 태평파이터는 아마 현장에서 꺾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흐름이 야리꼬리하면 과감하게 인기 대가리를 꺾고 백판자리를 더 챙겨가는 게 훨씬 낫겠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으로 또 한방 오늘 세 번째 메인 팔경주 이것도 재밌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팔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가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이거는 오랜만에 오늘 대가리를 하나 놓고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위에 제가 올려놨죠 달러박스인데 현장에서 아마 인기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가 될 수도 있고 달러박스 찍어먹기 대가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를 합니다 이게 또 잘못 써있는 그레이 퀸이 왜 나옵니까 여기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미스터 퀄리티 뭐가 잘못 미스터 퀄리티 T는 빼고 미스터 퀄리티 4번 4번이죠 4번 미스터 퀄리티 얘는요 물론 안쪽에 1번마 은혜라는 도주성 선행마필 조인건이가 타고 있는데 얘하고 빠킹이 조금 우려는 되지만 조인건이 스타일상 그렇게 선행에 올인할 그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4군 경주에서 외곽 2밤매 따라가면서도 대가리 갖다 꽂았죠 직정정주 대가리 팔렸는데 선행 못 받으니까 풀빵이 돼버렸어요 비비면 안 되죠 선행 가면 선행이고 혹시나 선행을 뺏기면 차근히 따라가는 작전으로 가야죠 자 반면에 4번마 미스터 퀄리티 입니다 기수가 누구예요 문세영이죠 문세영이가 인건이한테 선행 양보하겠습니까 안토니어가 전정경주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고 이마필 역시도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갬블리라는 게 뭐 아니면 도죠 독에 걸리면 다 하려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갬블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갬블이 이번 경주 4번 미스터 퀄리티는 대가리다 현장에서 아마 미스터 퀄리티도 믿어 못 믿어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식경주가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이거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찍어먹기 승부 10장짜리 들어가는데요 4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 1번 1번 은혜 4번 원평킬라도 있고요 7번 한강 이어로도 있고 대가리 싸움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2번 액톤질주 6번 희망가득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요번 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 요런거 정리하는게 또 조철의 주특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다섯 번째 찍어먹기 승부 4번만 미스터 퀄리티를 놓고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놈에다가 찍어먹기 10장 들어간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짝수경주입니다 246810 246810 요렇게 다섯 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그중에 메인승부는 4경주 6경주 8경주 요렇게 메인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과천경마였고요 자 다음은 제주경마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말씀 잠깐 또 드리고요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윗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전화 안하셔도 됩니다 이름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조태구아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이경주죠 제주 이경주 어디갔냐 제주 제주경마는 쉽게 가자구요 어저께 부산경마에서 배당을 싹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또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에서 또 한구라 또 해야죠 자 이번 경주 어려울 거 없습니다 노코떼 대가리 6번마 별빛 여제가 직전경주 4차 전정경주는 3차 해서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인기도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부담 중량도 있고 인기 대가리 팔리고 두 번 부러졌죠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도 안 올라갔어요 자 58.5로 다시 한 번 도전을 하는 6번마 별빛 여제 여차하면 선행으로 지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6번마 별빛 여제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이번 경제 역시도 막건수를 압축을 하는 게 포인트다 제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장 입니다 10장 6번 별빛 여제를 놓고요 필요 없는 인기마필들 싹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인기마필들 싹 정리를 하고 6대가리 놓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때리고 받치기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아마도 배당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끼리 준대끼리 대끼리도 한 4배 가까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떨어져도 3.5배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평균 배당도 좀 높을 것 같고 이런 거 평균 배당이 높으면 주의하셔야죠 이 정도까지 이경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제주 이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6번마 별빛 여제를 놓고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이 오경주 하고 육경주 죠 오경주 육경주 꼭 상한가로 모셔야 되는 메인승부 제주 오경주 육경주 자 제주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인데 혼전입니다 혼전 제주마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자 여기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이 다수가 있다 조천이 예상가생활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쓴 것 같아 내용이 있는 한 놈 내용은 무슨 개초지나 내용이냐고 맨날 조천은 어디서 소스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마주 아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기수도 아는 기수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막상 제가 물어보면 원래 조교사들 다 그렇습니다 열의 아홉은 열심히 하는 거다 그건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겐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요번 거 우리 우리 거 요번에 빼 이번에 우리 거 대가리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 지난번보다 상태가 좀 좋아졌어 밥을 잘 먹었어 요번에 열심히 한번 타 보는 거야 이게 다예요 거진 여러분들이 물론 저 음지에서 아직도 허찍거리 소스 만든다고 돈 들여가지고 잘 안됩니다 요새 있기는 있지 당연히 소스가 소스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그냥 너희들은 먹어라 우리는 열 개 중에 한두 개 그냥 니네들한테 양보할게 우리는 정식으로 공부해서 정카로 한다 그렇게 격말을 하셔야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난이 말 듣고 틀려봐 얼마나 열받아요 시발놈 때려버릴 수도 없고 아 열심히 탄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이미 날라갔고 내가 배팅을 해서 틀리든 맞든 적중을 하면 내가 잘나서 적중한 거고 틀렸어 틀렸으면 내 눈깔이 뼈고 내가 못해서 틀린 거야 와 뭐 예산가 누구 거 받았는데 시발놈 적 같은 새끼 욕하고 옆에 있는 뭐 아는 척한다 그러길래 뭐가 간다 그러길래 귀가 좀 솔깨돼갖고 좀 쌌더니 역시나 개쏘어 이 시발놈 이거 다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분들이 아직 혹시나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경마 하지 마시고 그 돈 갖고 사모님 갖다 드리면 아주 멋진 남편이 될 거예요 경마는 항상 내 눈으로 공부해서 내 손으로 배팅해서 내 돈으로 배팅해서 먹든지 따든지 해야 하자가 없는 거고 실망도 없습니다 잔소리가 또 길어졌는데 자 이번 경주 내용 있는 한 놈 제가 요거는 현장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제가 바람잡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내용 있는 한 놈 소스고 지랄이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만 뭔가 내용이 있는가 보다 뭔 내용이지 현장 예상에서 이런 건 한 번 제가 예상하면서 이런 맹퇴해본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잘못 썼나요 그냥 째리는 놈 하나 있다고 쓸 걸 내가 잘못 썼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 제가 뭐 ARS 바람잡으려고 일부러 이런 거 써놓고 그런 놈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안 해놔도 여러분들이 다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얍삽하게 야바의 꿈같이 그렇게 예상하는 예상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자 제주 오경류는요 자 일단 이 배당판을 보면요 혼전이에요 혼전 그런데 딱 뭐 내용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직전 대비 조교 좋아졌고 정계 유리해졌고 정계 유리해졌고 기승기수 등짝이 궁합이 잘 맞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디서 맥조에서 몇 번 쏜다더라 누군가가 조철한테 이런 거 얘기해주면 너나 사 그럽니다 우리 예상가 동료 천우배 동료들이 가끔 소스격만 예상가들도 있죠 너나 사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노하우지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조철은 정상적인 복귀와 정상적인 조교와 정상적인 전개와 이런 걸로 따져서 예상을 하니 소스는 너나 사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주 5경주는요 현장에서 제가 멋지게 한 방 뭐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재밌는 라번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좀 다시 메모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실망 안 시키게 꼭 상한감방 가겠습니다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인 제주 6경주 입니다 자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20 1등급 중하위권이죠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게 3번만 오라돌풍인데 뭐 현장에서도 당연히 인기 대가리로 팔릴 예정이죠 3번만 오라돌풍 자 전현준이 직전 대비 3킬로가 늘었는데 나올 때마다 아리다리하게 팔리더니 직전 경주는 인기 3위 중대끼리 갖고 갖다 꽂았습니다 이게 배당이 몇 배가 났었네요 그때 폭 12배 12배가 났네 12배 야 배당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혼전 중에 들어왔나 보죠 그때 3번 오라돌풍 자 요 놈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조철이 노리는 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오라돌풍도 좋지만 파트너인 그놈을 노리는 경주다 제주 제주 육경주가 오늘 마지막 메인승부죠 벤츠 한 대 가자 이거는 진짜로 벤츠 한 대 가야 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한번 갑니다 3번만 오라돌풍도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역상복으로 갖다 꽂을 확률이 더 농후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3번 오라돌풍을 일단 한당 조질 거고요 3번 오라돌풍이 빠지면서 나오는 짭짤한 중고배당이죠 제주 육경주 암튼 오라돌풍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요 직전경주 꾸역꾸역 2바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2착으로 내려놓으면서 쌍승식까지 때릴 멋쟁이 달라박스 한 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 달라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내용은 끝나고 오는데 차가 좀 많이 맥혀가지고 바로 업로드 시킬게요 요거 끝나면 입금하실 분들 요거 끝나고 바로 밤늦게도 되고 새벽에도 되고 다 되니까 좀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46810 제주 256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6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경망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sk